YUU 정답 딸 sel benef 칭찬 댓글 도전 긴장된단 말이야 이런거 3, 2, 1 벌써 오글거려 오빠를 계란 모이는..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렇게 좋게 봤는데 오빠는 계란 한 판 중에 하나가 빠진 계란이야 오빠 위모엔 한 계란 없네 천재다! 누구야 천재다 진짜 칭찬해 각자 돋았어? 소름 돋았어 천재다 우리나라가 특히 팬분들이 이런 거는 제일 잘하는 거야 나 이건 처음 듣는 말인데 나도 너무 신선하고 100점 처음부터 센 일인데? 처음부터 너무 쎄 이 분 진짜... 보고 싶어 그거 기억나? 같이 박물관 털다가 걸려서 형은 조각상인 척해서 나만 잡혔어 다비들? 견디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나 왜 이렇게 안 돼? 잠깐 우리 선풍기 좀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유후 진단에서도 힘들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강도 장난 아닌데? 주헌 연기는 공짜로 보기 미안해서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끼 끄고 갑니다 아 그거 예의가 아니라 이거지? 예의가 아니다 그럼 이건 데이터료를 내고 이건 정말... 감사합니다 주헌 오빠 방부제 어디 거 먹어? 같이 먹자 좋은 거 나눠 먹어야지 어디 거야? 방부제 어디 거예요? 방부제? 네네 스브스? 어 완전 좋아해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 같지 않아?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거 또 나왔어 오빠 고조개에 푹 빠져서 수영하고 싶은데 워터파크 게장 언제 하나요? 진짜 감사합니다 잠시만 보조개가 정확히 어디 응? 진짜? 근데 나 여기밖에 없어 수영해도 되겠다 게장 안 해요? 계란 한 판 중 아 이거 진짜 이건 나 진짜 완전 처음 들어 한 계란 네 한 계란 응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다 너무 마음에 든다 초보 아니 진짜 이거 팬분들이 이거 다 와 아이디어가 진짜 눈없고 너무 기대된다 어 이거 우리 가져가자 누나 액자 해야지 투자 아 아 SBS 금토드라마 앨리스 8월 28일 첫 방송 싱般 WWW SBS physics 시 Mm 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